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신조 걸그룹 아이칠린이 데뷔 첫 일본 단독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21일에 아이칠린의 소속사 KMNT는 아이칠린이 지난 18일과 19일 양일한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일본 첫 단독 팬미팅을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. 아이칠린은 지난달 발매한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으로 화려한 팬미팅의 포문을 연 후 팬들의 사랑을 받은 다양한 곡으로 팬미팅을 꾸며 현지 팬들을 매료시켰고 다양한 코너를 선물이며 팬미팅을 성황위에 마무리하였습니다. 아이칠린은 팬미팅 종료 후 소속사를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일본 팬들을 가까이서 만나 행복했다며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이상으로 아이칠린의 데뷔 첫 일본 팬미팅이 성료되었다는 소식 전해되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,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